안녕하세요.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리드 시스템. 설득을 잘 알리면 상대의 리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자,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구석한 밥집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옛날에 굴뚝에 막 연기가 났던 그런 걸 떠올리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촉감각적인 사람들이죠. 지를 길어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 내 어릴 때 축구하던 시절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시각지역인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데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 대장관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촉감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리드 시스템은요. 시각, 청각, 촉각으로 구분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골고루 발달한 사람도 있지만 한쪽이 더 민감하다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겠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고를 때 어떤 표현의 구매 욕구가 일어나시는지 제가 자전거 세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A, B, C 자전거를 설명할 테니까 그 중에서 어떤 자전거가 사고 싶으신지 가장 사고 싶은 자전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요. 최신 유로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바퀴 힐은요. 보라색이고 뒷바퀴은 노란색 파스텔톤으로 만들어져서 더 가벼워 보이고 이 아름다운 곡선이 꼭 발신한 명말을 보르트합니다. 이 브레이크 라인은요. 바디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해서 지저분한 선이 없어져서 깔끔해졌습니다. 헤드셋 조형장치와 서트 클램프 등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고 부드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자전거는 싱글기어 제품 중에서도 클래식한 디자인 때문에 출퇴근 복장이나 캐주얼 등 어떤 스타일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자전거입니다. 이번에는 B 자전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소음을 들으실 수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느끼실 수가 없어요. 바퀴의 베어링도 그렇고요. 금속제인 대신 보통 금속제 체인 대신에 카본 드라이브 벨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조용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요. 많은 자전거가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아닌 고무 같은 거죠. 그래서 바람소리와 도로를 밟는 기청만 느낄 정도로 체인 소음이 거의 없어서 도로주행 시에 체인 소리가 아닌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B 자전거입니다. 이번에는 C 자전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가볍지만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T6 열철이 가공된 알루미늄 프레임은요. 내경을 깎아내고 용접부는 두껍게 유지하는 3중으로 가공하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해서 경량화와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으면 가벼운 차체이면서도 상당히 단단하고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이 페달을 밟을 때는요. 그 느낌이 땅을 딛고 하늘로 점프하는 것 같은 심찬 도약을 받습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 달려나가는 힘을 받으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C 자전거입니다. 자 A 자전거, B 자전거, C 자전거 어떤 자전거에 귀가 솔깃하셨고 조금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A 자전거요? A 자전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C각형입니다. B 자전거요? B 자전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청각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C 자전거요? C 자전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촉감각형입니다. 시각형인 분들에게는 좀 시각적인 이미지적인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더 쉽겠죠? 청각적인 분에게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 의성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설득이 잘 되고요. 촉감각형에게는 느끼는 것, 만지고 촉감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준다면 더 설득이 잘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시각형, 청각형, 촉감각형을 구분해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어떻게 설득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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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